빠르게 집에는 어떤 그림을 사서 걸어둬야 될지 제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작품 사지 마세요. 분명 말합니다. 갑니다. K-Oction 2022년 4월 18일 온라인 미스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우 2017년도 작품이죠. 박병우의 장미 그림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몇 명의 틱띵이 틱띵이로 인해서 그 그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두 명 혹은 세 명으로 짜고 치는 고수도 같죠. 제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아트 딜러 김아딜이고요. 아트 딜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잠옷을 입고 그림을 매주 하나씩 한 점씩 두 점씩 세 점씩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사야 될지 이러한 사과 그림 같은 경우는 행복을 뜻하는 의미죠. 사과 그림은 어디 걸어놔야 됩니까? 부엌에 한 점씩은 꼭 걸어두셔야 됩니다. 제 말고 다른 유튜버님들 다른 유튜브를 찍고 있는 분들 혹시 사과 그림 한 점씩은 구입하셔가지고 부엌에 본인 집 부엌에 걸어두고 계신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참으로 꼭 한 점씩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리뷰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여러 아트 딜러 또는 아트를 아트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즉시 꽤 괜찮은 사과 그림 하나씩 구입하세요. 사과 그림 구입 좋아하시는 몇몇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켈림도 그렇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과 그림 부엌에 90년대 97년도 작품 구자승 선생님 작품을 한 점 그려두고 있죠. 박병우 선생님뿐 아니라 사과 작품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몇 명 있죠. 이러한 사과 그림을 구입하시는 게 웬만한 그림보다 낫다 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있죠. 항상. 그리고 유튜브 찍는 분들 사과 그림 한 점씩 구워줄게요. 꼭 한 점씩은 걸어두시라니까요. 제가. 제가 누누히 말합니다. 사과 작품 누가 유명합니까? 사과 작품 와 진짜 리세일이 가능한 사과 작품 최고의 작품 누굽니까? 윤병락입니다. 윤병락 그 다음 누굽니까? 민경숙의 비닐 사과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박병우라든지 여러 사과 작품으로 유명하신 분들 정찬기 선생님은 딸기죠. 포도로 유명하신 분도 계시고요. 딸기 자두는 정찬기 선생님 작품 몇 점 보고 가겠습니다. 정영림 쌤 작품 나와 있고요. 빠르게 보고 갈 겁니다. 이제부터 80부터 시작인데 110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종학 쌤 그림 비싸서 안 나가죠. 위클리에서는 400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거는 안 봐요. 저는 정영림 쌤 다시 봅니다. 100부터 시작인데 리셀 되고 있죠. 11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2호 작품 나와 있고요. 한국 품물도 정영림 쌤 님의 끝 80부터 시작인데 80 응찰 도상이 아주 좋네요. 1호 도상입니다. 정영림 쌤 님의 작품 불화자에 불글 적자 들어가는 정영림 쌤 님 작품 응찰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그림 아주 가치가 있죠. 정영림 쌤 님 헤아달 나와 있고요. 1호 작품 마찬가지로 80만원인데 경쟁 2명에 85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헤아달 작품 문영태 쌤 마찬가지로 리셀 되었고 얼마 전에 나왔었죠?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와서 제가 리뷰했습니다. 이 그림 모공화꽃 집회였습니다. 중의 수채 응찰에서 사회에 리셀 되고 있습니다. 김바르 이재현 이런 작품 32회씩 나오죠. 32회 이런 작품 2명이 띡띡띡이 하는 겁니다. 2명이 와이오이엔 10만원씩 계속 올리고 있어요. 시간당 10만원 주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살 바에 정영림 쌤 그림 3점 사십시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딜이었습니다. 지원하되세요. 명심하라고요. 유튜브들 모든 유튜브들 사과 한 점씩 사과 작품 한 점씩 집 본인 집 거실에 한 점씩 꼭 거시기를 오늘부터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뒤에 작품 보이시죠. 홍익대학교 우리 교수님 작품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